아 이번 시간에는 논어 미자 편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이 논어는 뭐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수준 높은 학자 분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제 18편 그러니까 미자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은나라 마지막 황제 주왕 은주왕의 이복형입니다 그러니까 황족이죠 미자가 있고 기자가 있고 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와 비관은 은나라 주왕의 삼촌이고 미자는 형이기 때문에 촌수가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망하는 그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뒷편에 보시면 태사 지 적재하고 아반간은 적초하고 삼반료는 적채하고 사반결은 적진하고 고방숙은 입어하하고 반고무는 입어한하고 소사양은 소사양과 격경세는 입어해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은 황제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인데 이렇게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치러 가서 그러니까 역성혁명이죠 일반 제후가 황제를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태사 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태사 논은 악관의 장이다 그 이름은 지다 그러니까 악단장은 제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아반간 그러니까 뭐 부단장 같은데 적초 초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삼반료는 체나라 사반결은 진나라 이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쪽에 보시면 고방숙은 입어하 그러니까 황하의 상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이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파고무는 입어한 그러니까 한나라로 들어갔고 소사인양은 경세 그러니까 경세는 돌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악기 격경세죠 그 돌로 매달은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묘 재래악을 할 때 그 돌이나 그 옥으로 된 그러한 것들을 매달아서 이렇게 때려서 연주하는 건데 입어하 입어해 해는 우리 한반도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입어해하다 하면은 한반도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돌로 만든 경세는 하던 사람들은 한반도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악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제 춘추를 읽다 보면 빨리 그러니까 말하는 노래 그러니까 판소리가 이제 빨리 말하는 그러한 음악인데 그러한 음악은 제나라에서 주로 합니다 제나라 그리고 구슬프게 노래 부르는 게 초나라입니다 이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이제 아마 시족구와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나라는 약간 판소리 같은 형식으로 불려지고 초나라는 구슬픈 사면초가 유명하죠 그렇게 약간 구슬픈 노래가 초나라의 그러한 음악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을 할 때 왜 그러한 역성 혁명이 되느냐 하면은 기자 역대 그러니까 문성 태조대왕 성은 자 이름은 서여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서여라는 사람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주나라는 성이 여기에도 보시면 사략인데 은나라 왕 성탕 이제 은나라 시조조 성이 자시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를 한번 보면 주나라 무왕은 성이 희시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여자 계집아의 희자거든요 그런데 주나라 왕족의 성은 희시인데 그 희시가 이제 여시 항약을 보면 이 여시로 되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부리인데 그 여시가 보통 성씨가 아니고 주나라 황실의 성씨가 바로 여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해씨 그때 당시에는 한문이 없었기 때문에 순 소리끌로 해서 태양을 뜻하는 해씨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자시 자축인묘 할 때 그 우두머리 자시가 은나라의 대표적인 성씨이고 주나라는 희시인데 나중에 여시로 바뀌는 그러한 성씨 그러니까 해씨와 자시는 같은 혈족인데 주나라는 다른 혈족으로서 역성 혁명을 일으켜서 이 동의의 역사가 무너지고 서의의 역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자편을 보면서 음악이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러니까 그 노래의 특성을 이러한 악단들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자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미자는 거지하고 그러니까 미자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기를 들고 주무왕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노예가 되고 비관은 간하다 죽는다 비관은 약간 유학자의 성품이 있어서 주황에게 직관을 하다가 심장이 도려내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관 아마도 유학자의 시조일 거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미자편 미자편은 고대사의 약간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대사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있으면 이 미자편을 보면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논어를 보면서 미자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